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? 처음 알았는데? 나도 모르겠다 형 약간 불고기 많이 좋아하지 않아 원래? 이상한 닭갈리 먹으러 간 적 산물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원했어 그 이유가 크기 때문에 바퀴벌레 108cm는 더듬이만 50cm라니까 아 근데 같은 바퀴벌레 종족으로서 지성씨는 어떠세요? 야 너 그래서 어 웃겨서 진짜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아 아 정우씨가 생각하는 이번 NCT 127 영웅의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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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다음 우리 마크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유타씨 안녕하세요 따라올까? 네 하하 저는 마크만 너무 좋아해요 나도 이거 뭐하면 돼? 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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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니 왜 아 아 아 아 나는 또 한 번 그리고 또 또 한 번 네 저희 NCT 127의 대기실은 항상 이렇게 와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합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다면 언제인지 놀러오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30.5%의 창캠의 혜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무 쌤도 가끔씩 안무 쌤도 가끔씩 재민이가 몇 쪽으로 가야 돼? 그래서 전 당연히 제가 아닌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저요 아 재민 아 저요 혹시 본인도 자기를 재노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네 누군가 재민이라고 부를 때 저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네 혹시 저일까봐 네 누가 먼저 해줬어 해찬이가 먼저 해줬어요 근데 해찬이는 생일날 한 게 아니에요 10시 30분인가 미리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근데 생일 축하의 재미나도 아니고 그냥 ㅅㅅ을 보냈어요 생축 예스 해찬이는 왜 이렇게 찌먹는가 대명을 하시오 해찬이 형이 보고 있다면 전화서 듣겠다 아 안되네 오빠 근데 그거 적었잖아요 이거 저거 아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적었으니까 나오겠죠 그랬습니다 너무 뻔했어 조용히 조용히 너무 뻔했어 너무 뻔했어 너무 뻔했어 우리 얼마나 다 했었을까 우리 팬분들은 약간의 윙크윙크에서 했어요 아 지금 들어온 분들은 못 하실거야 빠지다 빠지좀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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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재미 텐션 total add schedules i'm in outer space yola how'd you get that you're just you're jealous stop whoa why i scared myself yo but i still didn't find the alien one the alien is the second one i don't turn into an alien dude i you You don't need the filter Oh, am I already an alien? Yes Unknown fact So, how do you do? How do you do? I mean, it's pretty cold up here Yo, this is mad Where are you? I'm in the bathroom I'm in the bathroom Sorry, the Wi-Fi up here is really bad Mr. Moon isn't up there I know Mr. Moon Yeah, I know I live right next to him Mr. Moon doesn't really like people Mr. Moon lives right next door I'm so... Yo, dude Yo, for a second It didn't come out Mr. Moon Just seeing how all the 1940s I've been saying J ici Woj T Holly It Tages Trust me I don't emit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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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but